큰일 났습니다! 저, 동생은 잘 만났어요? 아니요, 저 조사 중이라고 네이로를 해요. 근데 집 앞에 지금... 형사 둘이 지키고 있어요. 아가씨 여기 없죠? 귀여이 수배가 떨어진 모양이다. 니가 전화 좀 해줘라. 어, 오빠. 너 수배 떨어졌대. 조심해라. 끊을게. 어. 엄마, 여기 오게야? 엄마, 부따워. 엄마, 부따워. 엄마... 엄마, 부따워. 엄마, 부따워. 엄마... 엄마... 얘기해. 우리 집 앞에도 형사들이 와있어. 어디야? 엄마, 윤수 보러 가는 거예요? 어... 가는 길 알지? 그럼, 저쪽이잖아. 할머니 집에 먼저 가있을래? 엄마는 안가? 어, 저... 잠깐... 좀 이따 금방 갈게. 알았어요. 금세 와요. 엄마. 절대 돌아보지 말고. 저... 아저씨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말고. 곧장 집으로 들어가. 엄마만 알아들었지? 매. 엄마. 잊지 말아요. 나를 잊으면 안 돼요. 그대 하나만 보는 한 사람을 기억해!